보면 겉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나 신앙생활을 하는 거 보면 정말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한 마을에 홍수가 났어요 집안으로 물이 들어오고 물 난리가 난 거예요 구조대가 집집마다 빨리 대피하십시오 빨리 피신하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한 집사님이 있었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피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집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더 많이 들어오고 비가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구조대가 구명 보트를 타고 와가지고 보트를 타십시오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すると 이 여자 집사님이こう言うんですね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구조대가 하지만 왜요 네 大丈夫요 どうしてですか 저는 예수님이 구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물이 더 막 불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구조대가 와가지고 보트를 타고 왔어요 그래서 보통 다른 구조대가 보트에 인기가 바로 올라갔어요 빨리 피신을 해야 합니다 빨리 피신을 해야 합니다 훨씬 빨리 피신을 해야 합니다 빨리 빨리 피신을 해야 합니다 빨리 피신을 해야 하세요 보트를 온 뱉어 타세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냥 가세요 그리고 быв loves to go 저번에 예수님이 구해 주실 거예요 예수님이 구해 주실 거예요 우린 예수님께서 구해 주실 거예요 물이 2층까지 차요 그런데 미지가 2층까지 차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이 집사님이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이제는 저기서부터 진짜 같아 이러면서 후조 헬기가 온 거예요 그리고 레시큐의 헬리콥터가飛んで 왔어요 아니 누가 총을 쏘면서 와요 왜 총 쏘는 소리 아니야? 주 들 들으니까요 그리고 헬리에서 사다리줄을 쫙 내려줬어요 Brownама 집사님이 잡을 Leopold 못 입 LISA 헬리콥터 보고 가라고 손짓을 하는 거예요 페리님, 뭐,帰ってください,帰ってください 手で合図を送るんです 그리고는 이 집사님이 지붕에서 무릎을 딱 걷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そして,屋上で静かじって祈り始めるんです 예, 주님 예,様 저는 인간적인 도움받지 않습니다 私は人間的な助けなんていらないんです 뭔가 여기 보면 또라이 냄새 나죠 뭔가 좀怪しい匂いがするんです 주님, 저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もっと声を張り上げて祈り始めるんです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떠내려갔어요 사근대 후지, 물에流されてしまったということなんですね 죽은 거야 눈을 딱 떠보니까 천국과 지옥 갈림길에 서 있더래 천국 문 앞에 예수님이 계시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예수님이 보이면 뭐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내가 기도하는 걸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럼 왜 안 구해주신 거예요? 그럼 왜 안 구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내가 너한테 보트 두 대, 헬리콥터 한 대 보내줬잖니 신앙생활하다 보면요 이런 분 계세요 꼭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게 말씀인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맨날 기적 같은 게 일어나야지 그게 하나님의 도움이신 줄 아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과 완전 직통하면서 하나님께만 받는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겉으로 보면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보이죠 자세히 보면 잘못된 믿음이 성경적인 신앙도 아니고 자기 중심적으로 믿는 신앙이죠 한 마디로 교만 덩어리 교회 안에 또라이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요 하나님의 구원, 축복을 받는 데 굉장한 장애물이 된다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장애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려고 그러는데 장애물이라는 게 뭐예요 장애물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어떤 한 방향을 정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내가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는 거 그게 장애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그리고 가난 땅으로 가는 동안 계속 장애물을 만나죠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고 홍해를 건너더니 광야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고 그 광야에서 마실 물도 없었을 때도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을 때도 있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불뱀에 물려 죽었던 적도 있었어요 또 아말렉의 군대에 습격을 당할 때도 있었어요 장애물을 건너면서 많은 고생들을 했다고요 그 장애물을 만났을 때 원망 불평하면서 그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도 있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장애물을 넘어서 가난 땅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은 우리 사는 모든 세상에서는 순탄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어디에든 다 장애물들이 있는 거예요 바다에도 장애물이 있고 하늘에도 장애물이 있고 땅에도 장애물이 있고 바다를 항해하는 배도 큰 풍랑 큰 파도 라고 하는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늘을 나르는 비행기도 갑자기 이상기류 제트기를 만나면서 갑자기 이상한 장애물을 만나기도 합니다 또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도 느닷없이 앞으로 다가오는 장애물들이 있을 수도 있답니다 세상에 어디나 장애물은 있는 것 같아요 저나 여러분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장애물을 넘고 넘고 넘었던 것처럼 장애물을 만났을 때는요 도망갈 것이 아니라 먼저 견뎌야 됩니다 그 장애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견뎌야 된다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버틸 때 그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장애물 뒤에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있을 때 무서워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견뎌야 되고요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넘어야 되는 거고 넘었을 때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우리 앞에 장애물들이 없을까요? 아니요 굉장히 많다 이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자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선한 싸움을 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내가 달려야 갈 길을 달려갔다 그리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그래서 나에게 예수님이 주신 예비하신 의의 멸루관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장애물을 넘으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의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반드시 이기십시오 그 장애물을 반드시 이기십시오 반드시 이기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씀하셨어요 함께 시작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에게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에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게 축복 아니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게 우리가 가장 갈망하는 구원 아니겠습니까 첫째 사망은 우리 육신의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 영혼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혼이 죽는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는 그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장애물 또 이 땅의 장애물을 믿음으로 이기십시다 아멘 자 그러면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막는 장애물은 어떤 어떤 것들이 있냐 첫째로는 세상의 염려입니다 세상의 염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씨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죠 씨앗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가시떨기 같은 땅에 떨어진다면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못 맺는다고 그랬어요 열매를 못 맺는다고 그랬죠 왜? 왜 못 맺는다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데요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에 하나님 말씀이 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세상의 염려 물질의 유혹 물질의 유혹은 다음 시간에 나눌 거고요 오늘은 세상의 염려로만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말씀을 봉독하고 묵상을 하더라도 우리가 살 때 세상의 염려하면서 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열매를 우리 삶에 맺지 못하게 된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요 사셨어요? 염려하면서 살아요? 염려 안 해요? 여보세요? 여러분 엄청 염려하면서 살 거야 분명히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열매가 알맨치인데 한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아기가 계속 밤에도 아무 때나 일어나고 울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아기장은 도끼가 감아와서起기고 굳었다리 나이다리 하는 거예요 한밤 중에 몇 번을 일어나요 여낙에 몇 번을 일어나요 애가 막 자지롱이 우는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야 자기야 애기 깬나 봐 가봐 가봐 그럼 남편이 가서 분유 타줘요 요전만 해도 애기가 울면 엄마가 가서 젖을 물렸어요 그런데 요즘은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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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남편이 가서 분유 타줘요 요즘은 여자들이 힘이 세졌어요 젊었을 때는 남자하고 여자하고 싸우기라도 하지 나이가 들면 여자는 남성 호르몬이 너무 황성하게 나오고 남자는 오히려 거꾸로 남성 호르몬이 적어지네요 맞고 사는 중년들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도 한 번 말씀 드렸던 것 같은데 때리는 사람이 우는 거 할 거야 50대 남자가 맞은 거야 부인한테 왜 맞았어요 부인이 나갔는데 어디가 물어봤다가 맞았대 60대 남자가 맞은 거야 60대 남자가 맞은 거야 70대 남자가 맞은 거야 70대 남자가 맞은 거야 70대 남자가 맞은 거야 70대 남자가 맞은 거야 왜 맞았어요 부엌 앞에서 부인 앞에서 알짱거렸다고 맞았대 집에서 아무데나 돌아다니면 안 되고 80대 남자가 맞았어요 왜 맞았어요? 아침에 눈 떴다고 맞았어요 90대도 맞았대 왜 맞았어요? 부인이 그러더래요 친구들은 다 산에서 자고 있는데 너는 왜 방에서 자고 있냐고 이런 세상이니까 젊은 부인도 아 가봐 가봐 애기 깠네 가봐 깼나 봐 가봐 나편이 맨날 밤새도록 애를 분유 타주니까 회사를 못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휴가 전문가를 찾아갔어요 그 전문가가 그러는 거예요 애기를 전신 마사지를 잘 해주래요 그래서 그날 전신 마사지를 다 해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날 애가 깨지도 않고 잘 자는 거예요 그 후 Pale가 Evidermontを 자고 슬通하고 잠시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의 남편을 툭 툭하면서 그래 바로 iedziałem 왜 맨날 울 polls Ey까지 살바 barbecue 그러니까 보면 걱정과 염려는 또 다른 걱정과 염려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우리가 사는 모습하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뭐만 일어나면 걱정하고 염려하고 해결이 돼도 또 다른 것까지 걱정하고 염려하라고 염려는 100회 무익이라고 그러잖아요 염려는 100회가 있어도 이로운 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집에서 어디 여행 가면 짜증나서 못 가겠어요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갔다면 작은 가방 하나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집은 무슨 이민 가는 줄 알아 왜 이렇게 막 다 가져가야 되는 거야 가면 뭐가 없으면 어려울지 모르니까 이게 필요할지도 몰라 이게 없으면 거기가 고생할지도 몰라 가면 이것도 필요할 거야 이것도 가져가야 돼 하나도 안 써 맨날 짐을 지고 지가 되나 내가 들잖아 그러니까 맨날 그러고 여행을 다녀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 어쩌다 하나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안 가져가도 돼 그러면 그거 어쩌다 하나 맞은 거 가지고 그때 그거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러면서 계속 들고 달려야 돼 필요하면 거기서 사면 되잖아 여행이면 가서 즐길 생각을 해야지 짐 쌀 생각을 하면 어떡해 백혜 무익이래요 백혜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었다 그리고 또 염려는 안개라고 그러잖아요 염려하면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러잖아요 안개 속에 있으면 앞이 잘 안 보인다고 두려워한다고요 더군다른 운전을 하고 있으면 더 그렇죠 특히 운행 중이라면 나오사라 고악くなります 그런데 그 안개라고 하는 것은 수분이잖아요 물 질っていうのは水分ですね 물なんですね 안개가 30m 정도 쌓인 이 안개가 있는데 皆さん 길이가 30mぐらいに立ちのぼった 길이あります 30m면은 한 10층 정도 되는 건물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30m 정도 쌓인 그 안개를 다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30mの立ちのぼった 길이를全部集めるとしましょう 그럼 그 수분의量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그럼 그 수분의量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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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요세요? 물 한잔! 난 또 물이 잎π아요 콥이 잎바이の量だそうです 그렇게 많은 그 안개를 모았는데 물 한잔! 아는ようなた은 닭상의 길이를かき集めたら 콥이 잎바이の 물이 이 물 한잔 이 한잔의 물이 6천억 개의 작은 물방울로 공격에 떠 있는 게 그게 안개래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컵에다가 물을 따라놨어 한 잔을 아 무서워 아怖い怖い 이런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이 있냐고 어떻게 물이 한 잔씩이나 있지 물 한 잔을 보면 안 무서워 하는데 쓸데없는 걱정 해가지고 물이 6천억 개의 작은 물방울로 변해서 내 앞으로 만들어 놓으면 내 미래가 안 보인다고 걱정해요 내가 나갈 길이 어딘지 길이 안 보인다고 걱정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도 안 보인다고 걱정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안개는 물 한 잔이다 안개라고 하는 그 염려 물 한 잔이다 그냥 우리 살면서 어떤 걱정이 있으면요 물 한 잔이다 그냥 그냥 마셔버려 그냥 한 잔 그냥 마셔버려 그냥 한 잔 그냥 마셔버려 그냥 한 잔 또 어떤 걱정이 생겼어 또 어떤 걱정이 생겼어 물 한 잔 물 한 잔 물 한 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백혜 무익한 걸 가지고 왜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걱정해서 우리가 키가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한 잔 자라면 엄청 염려하겠어요 그렇죠 걱정하면 키가 커 나 나 엄청 염려할 거야 우리 염려하는데 일이 잘 된다 엄청 염려하지 심판을 했으면 やってることが うまくいく だったら いっぱい 심판 悩みますね 그렇죠 우리가 염려할 때 내가 건강해지는 데 엄청 염려할 거야 진짜 엄청 염려 심판을 했으면 健康が良くなる だったら 私은 일일이ずつも 悩んで ばっかり 심판 ばっかりする と思います 우리 염려할 때 애들이 잘 된 데 심판을 했으면 その時 子供たちが よく育つ 부모님들 엄청 염려할걸요 両親たちも すごく 悩み 심판すると思うんですね 염려 학원 같은 데 다니면서 염려할 거예요 심판 축구 学院とか 通いながら 심판 やり方 を学ぶ と思います 우리가 염려할 때 신학위 잘한다 私が 심판 すれば 信仰 が 成長する 우리 진짜 염려할 거예요 本当に 심판 悩む と思うんですね 집사님 집사님 염려합시다 집사님 私たち 심판 しましょう 悩みましょう 우리 염려합시다 心配しよう じゃありませんか 集まっても 心配 しても 心配しよう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이게 話にならない じゃありませんか 성경을 보면 でも 聖書を見ると 우리가 염려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 私が 心配 思い 患うと どうなると 書いてありますか 자문서에 보니까 우리 염려하면 우리 뼈가 마른대요 人の心配 悩みは 人の骨 を 枯らす と書いてあります 염려를 하면 우리 뼈만 마른대 皆さん 心配すると 骨が 枯れて しまうんです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何も 思い 煩わない で あらゆる 場合に 感謝 持って 祈り と 願い によって あなた 方の 願い事 감사함으로 神に 하나님께 아래라라고 말씀 知って いただき なさい と書いて あります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何も 思い 煩わない で と書いて あります 예수님 예수님 が おっしゃった 言葉 でもあります ただ 感謝 を もって 捧げる 祈り と願い によって 感謝 を もって 神様に 知って いただければ いい ということ なんです 우리가 살면서 염려할 것이 없겠어요 皆さん この人生の中 心配事が ないわけではありません 염려거리が 없어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고 心配事が ないから 心配しない わけではありません 말씀처럼 見言葉で 変えたるように 내 삶 속에서 私の人生の中 이런 염려거리が 있다 할지라도 このような 心配事が あるとしても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感謝 を持って 願いを持って 知って いただければ 神様に 믿음으로 장애물을 앞에 두고 앞으로 まっすぐ 나가는 これが この心配と 障害物を まんにして まっすぐ に進むことが できる 秘訣なんです アメン アメン 그럴 때 그 뒤에 하나님의 상급도 있다는 そうすれば 神様の 報いが 向こう側に あると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 마음반에 항상 심해져요 神様 言葉 私の 心の 畑に いつも まかれる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세상 근심 걱정하면서 살고요 しかし 私が この世の中で 世の思い 患いを しながら 暮らし 起きても ないことを 頻繁しながら 生きていると したら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삶에는 そういう 人生には 神様の 御言葉が 塞がれて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実を 結ばないと 아멘 이십니까 아멘 でしょうか 여러분 우리 몸 안에는 엄청난 혈관들이 있죠 12万 キロメートル ぐらい の 長さ 回っても 距離が 分からない 地球一周の 周りの 距離なんか 分からない 知らない んですね 地球 둘레 が 4万 キロ 地球一周の 距離は 4万 キロメートル だそうです 우리 몸 안에 흐르고 있는 혈관의 길이가 12万 キロ 예요 体中にある 血管を 繋いだら 12万 キロ メートル ですよ 하나님 정말 놀랍죠 神様 すごい 方なんですね 여러분 しかし 皆さん 이렇게 긴 혈관에 このような 人間の 体の 長い 血管が 어딘가 막혀있다면 우리 어떻게 되죠 長い 血管 どこかが 詰まって しまったら どうなりますか 血管 どこかが 우리 못 살아요 あの 生き延びること できないんですね 가볍게 막히면 마비고 軽い 症状で 麻痺を 起こすんですね 또 막히면 また詰まったら 次に詰まったら 生き延びること できないんですね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막히기 전에 넓히거나 뚫어야 돼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통로가 막혀있다면 神様と 私の 通路が 詰まって しまったら 점점 좁아져서 막힐 것 같이 되어 있다면 どんどん 狭くなって 詰まりそう になって いると したら 우리 우리 영적으로 영적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 살려면 어떻게 해야 막혀 막혀있는 거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그런 상태 여야 이 땅 이 땅에 기름진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세상의 염려들은 우리 안에서 떨어져 나갈 주 예전의 선전의 빨래끝 이런 게 있었죠 따라 하시겠습니다 빨래끝 먼저 한국말로 먼저 자 한국어로 言いましょうか 염려 끝 그래서 끝나겠어요 어떻게 딱 손을 들고 끝 자 고용히 테오 고수님을 握りしめて 言いましょう 먼저 한국말부터 할게요 자 한국어로 시작 염려 끝 걱정 끝 근심 끝 자 자 왠지 좀 종교적 같지 않아 그런거는 사회는 쉽게 보긴 이유가 있을거에요? 초킹으로 하십니다 초킹! 초킹을, 초킹! 잘릴 때 나는 소리 있잖아 아, 초킹이요? 심파이 초킹! 이걸로 합시다 자, 세노 심파이 초킹 심파이 초킹 나야미 초킹 나야미 초킹 어모이와저라이 초킹 어모이와저라이 초킹! 요만한걸로 끊어야 되겠어요? 네? 일단 끊으려면? 더 큰 하사비가 좋네 염려하네, 염려하네 감사해, 감사해 감사해 더 큰걸로 잘라줍시다 더 큰 하사비에 깃발을 길러주세요 준비하세요, 하는거 보세요 한국말로 먼저 다시 큰소리, 마지막에 염려 끝! 걱정 끝! 걱정 끝! 걱정 끝! 근심 끝! 근심 끝! 자, 심파이 초킹! 아, 이거 하지 말라니까, 이거 좋아, 신화세 자, 심파이 왜? 뒷판을 잘 좀 일으켜, 차라리 자, 심파이 초킹! 심파이 초킹! 나야미 초킹! 나야미 초킹! 나야미 초킹! 어모이와저라이 초킹! 어모이와저라이 초킹! 어모이와저라이 초킹!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도연아, 괜찮아, 염려하지 마세요 도연아, 나야미 초킹! 붙을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것 세상 염려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고 하나님의 진정한 온전한 영육 간의 축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선대로 세상의 염려를 끊으십시다 그런 저와 여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양치 감사합니다.